전지휘 아하 좀 해주면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좋아요 아 나이스 동점상황에서 전지휘 서비스 아 나이스 오오 아 좋아요 최유주 선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좋은데요 오오 아 모든 공격을 받아내면 사이가 석점차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죠 맞으면서 전지휘 선수 백핸드 공격 엔드라인 리스를 준비하는 전지휘 공격 성공 전지휘 서비스 포인트 전환을 먼저 이뤄냈던 전지휘 선수가 효과를 봤습니다 고는 석점차 아 아 좋아요 공격 성공 전지휘 선수가 서비스로 두 번째 게임 시작 좋아요 최유주 다시 서비스를 준비하는 전지휘입니다 아 나이스 백핸드 게임의 첫 번째 서브권 최유주입니다 좋아요 최유주 선수가 상당히 수준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. 그렇죠 좋아요 . 저 . 저는 용감 최우주의 공이 높였음 최우주의 서비스 모서리에 들어왔습니다 최우주의 서비스 오 리시브가 많이 튀네요 백핸드 공격 전지희 한점 일단 한 고비를 넘겨냈던 전지희구요 백핸드 몰아버치는 두 선수 최우주의 서비스 아 그래요? 아하 전지희 동점을 만듭니다 전지희 마음먹은대로 이번 매우 중요합니다 최우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최우주 받지 못합니다 전지희 선수 위함이 있습니다만 아 이번에도 시도를 해봤는데요 다시 준비하는 전지희 아 찬스볼 전지희 선수가 살려냅니다 네 좋은 플레이크 나왔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서비스 현재 9대8로 한점 앞서 있습니다 최우주 받아냈고 빈탱 공격 최우주 선수의 서비스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전지희의 매치 포인트 네트에 맞고 떨어집니다 네트에 맞고 떨어집니다 두드리며 이승 이승